나배로 가는 길 유리산에서 하루 자고 나배로 가는 길입니다. 가는 도중에 어제 비와서 못봤던 평사리공원하고 소나무숲이 우거지 송림공원을 방문하겠습니다. 나배로 가는 길 나배로 가는 길 나배로 가는 길 나배로 가는 길 붓 oral 전무 지지 대구 duda 어디 보였어? 손가락 뻘렸어? 손가락 뻘렸어 지금 놀랍다 진우야 멋있어 그치 꼬마 한 방 맞고요 꼬마 한 방 맞았어 앞바닥 뒤로 공격 꼬마 공격 진우야 공격해 돌지마 오 입소리 제일 민접했어 싫어 준비 뒤에서 시작해 누가 할 거야 준비 시작 안돼 아니야 달려 달려 꼬마 달려 시작 달려 이소룡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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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소룡 엄청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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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룡 아 아 아 반대발 이걸로? 이게 하나야 우리는 이 발부터 이 발부터 이 발부터 준비 준비 됐지? 준비 이거 먼저 나가 준비한다? 준비됐어? 어 준비 시작 가 가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놀이를 두고 아 어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금방 왔다 굉장히 짧게 노량대교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나랑과 이순신 이순신 남의 독일의 마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독일 마을이요 진우야 여기는 이따 마을이 마을이 닦아 마을이 질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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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에부터 살살 잘라봐 아빠 이거 어떤 고기? 족발 되게 부드러워 독일에 살았으면 맨날 맨날 이런 거 먹어? 네 좀 자주 먹었겠대 와 저거 뭔가 저 엄마 저기 이제 야생무여 새로운 난방 시스템 보물들 타이어 나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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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혜택 노을공 산타이어 타이어 아 왜 안가서 왜 백종원 김에림이 카라 김에림이 전달이 족발 너무 눈물 났어 응 나 눈물 났어 나도 막 눈물 났어 왜 하루가 더 많아 전날 아웃이지 노 마이크로더스트 와 너무 많아 다음날 샐러드 샐러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희 선생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? 샐러드 아 무슨 샐러드입니까? 샐러드 하고 있으니까? 알겠습니다 지금 캠핑 네번째 정착지 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뭔가 데피고 있고요 너무 왕족이야 빨리 형 빨리 와 형은 같이 좀 안 할거야 가야 다운 아쉽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집중해서 잘하네 사는는? 집중 안해서 못하네 사에서 하나 주면 몇개 남아 사에서 하나 주면 사에서 하나 주면 이불보단 바지가 낫지 너 맛있는 거 나온다 뭐고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